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눈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애터미 아이헬스 루아잔틴 제품입니다 아이헬스라고 하면 눈 건강이라는 뜻이고요 루아잔틴 하면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 눈 건강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 아이 루테인을 드시면서 아마 루테인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원할 때부터 눈의 기능은 계속 쓰잖아요 계속 쓰다 보니까 노화에 대해 신체적 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눈의 기능이 저하가 돼요 요즘은 여기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또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굉장히 폭사하는 환경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 저하를 미리 예방하고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물질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들어있는 거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이라는 형태로 개별 인정형을 받은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아이 루테인 안에 지아잔틴이 있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지아잔틴 들어있습니다 일부 들어있는데 저희가 루테인에 들어있는 마리골드꽃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 성분으로 관리가 되는 원료예요 루테인을 지표 성분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지아잔틴이 일부 들어있다고 해도 그 지아잔틴으로 저희가 표시 광고를 하거나 지아잔틴이 얼마 이상 늘 개런티가 돼서 움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헬스 스퀘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복합 추출물을 개별 인정형을 받은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테인의 원료 함량 그리고 지아잔틴의 원료 함량을 정확하게 지표 성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아스타잔틴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황반의 센터 말고 주변에 이렇게 공포가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황반의 중심에 들어있어요 황반의 중심 얘가 나이가 들면서 색소 밀도가 쭉쭉쭉쭉쭉 쳐집니다 근데 얘가 체내 합성이 되질 않아요 체내에서 만들어가지고 쳐지는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체내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서 고기에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드셔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아스타잔틴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눈의 피로도 개선을 해주는데 이 눈의 피로도 개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눈이 많이 피곤하시면 아 눈이 뻑뻑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력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시력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는 기능이 있잖아요 보는 기능이 이렇게 수정체에 달려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멀리 볼 때는 멀리 보는 만큼 이렇게 해주고 가까이 볼 때는 또 가까이 보는 만큼 줄여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먼 거리나 근거리에 있는 것들이 뿌옇게 흐려 보이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눈이 피로하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물질이 헤마토코코스 추출물이라는 아스타잔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아스타잔틴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을 드는 순간부터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속 시력을 쓰게 됩니다 뭔가를 보는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현대인들이 갑자기 눈이 급격하게 피로해지면서 이 눈에 대한 건강이 갑자기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사실은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매체들을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도 보죠 스마트폰도 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를 보기 위한 디바이스 종류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블루라이트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루라이트가 어떤 거라 하냐면 파란색 광원이라고 보통 이야기가 되고 굉장히 데프스가 깊게 들어간다고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세분타장이에요 얘가 공기 중에 미세먼지나 이런 입자들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빛이 팡팡팡팡 터져요 그냥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이 이거를 계속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눈에 있는 근육이 그 번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이 빵 이렇게 되니까 피로가 만성피로 눈 근육이 만성피로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시력이 이렇게 흐린 채로 그냥 멈추는 조절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물질이 아스타잔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복합적으로 눈에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것들을 또 부원료로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아연도 들어있고요 비타민 A 기본적으로 눈에 시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A나 아연까지 같이 처방이 되어 있고 결병자 추출분이나 이런 것들도 시력 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원료들도 같이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면 정말 먹기 편하게 작게 만들어진 캡슐이에요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한 캡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젤라틴 사용이 아닌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해서 만든 식물성 캡슐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고 1일 1 캡슐을 그냥 물과 함께 섭취를 해 주시면 되고요 캡슐이 작다 보니까 통이 좀 많이 자그마해요 이 한 통이 3개월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질문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이루테인 먹고 아이헬스 제품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루테인이나 이거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셔서 섭취를 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서 눈에 피로도를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아스타잔틴은 별도로 그냥 아스타잔틴만 섭취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그런 물질인데 루테인과 지아잔틴 그리고 아스타잔틴까지 처방을 해서 거기다가 아연 그리고 비타민 A까지 같이 처방이 되어 있는 복합 아이헬스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품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에도 사실은 시력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일단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됩니다 에터미 타트 체리를 드시면 돼요 수면 건강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수면을 취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근거리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눈 앞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거나 하는데 의식적으로 눈을 조금 멀리 보는 연습을 해 주시고 저희가 눈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면 실제로 눈의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도가 풀리면서 실제로 눈 기능이 저하되는 것들을 많이 막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흡연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흡연을 하지 않으셔야 되고 렌즈를 끼실 때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펜택트 렌즈를 착용하실 때는 반드시 정말 깨끗하게 보관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고 반드시 사용을 하실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으시는 거 자외선이 셀 때는 선글라스 등으로 차단을 해 주셔야 돼요 눈에 가장 최악의 조건이 뭐냐면 자외선에 대한 노출입니다 얼굴이나 피부 등에는 굉장히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바르시잖아요 자외선 노출 때문에 근데 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외선을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자외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선글라스 착용 등으로 차단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하고 제품을 같이 드셔주시면 아마 굉장히 예쁜 눈, 초롱초롱한 눈, 시력이 좋은 눈으로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키즈 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의 리뉴얼 소식을 또 한 가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키즈 추어블 오메가3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오메가3 제품을 아이들이 섭취하기가 조금 힘든데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이다 보니까 키즈 라인으로 별도로 런칭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씹어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잘 팔렸는데 저희가 기존 제품 대비 동일 함량에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그리고 캡슐에 이제 성분을 조금 변경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더욱 더 착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제품을 리뉴얼을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오메가3는 아이들이든 성인이든 꼭 섭취를 하셔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DH나 EPA가 각국마다 약간 권장량이 조금 다르긴 한데 현재 저희 제품에는 500mg이 들어 있어요 뇌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아이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어른 제품과는 다르게 추어블로 저희가 제품을 러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어블이다 보니까 터뜨려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었고 씹어서 먹고 좀 맛있게 먹는 오메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캡슐 사이즈를 아이들이 섭취하기 쉽게끔 사이즈를 조금 줄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900mg짜리 캡슐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700mg으로 약 20% 이상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 모양을 구성하고 있는 외부 캡슐의 성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동물성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식물성 옥수수 전분과 카라기다를 사용한 식물성 캡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소화를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고 아이들 중에 오메가3 먹었을 때 이거를 턱 터트려서 안에 있는 네모 맛이 나는 오이를 먹고 나서 이제 이 캡슐 부분을 삼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뱉어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탕, 합성 감미료, 합성 착색료, 그리고 합성 향료까지 전부 다 합성 계열은 전부 다 무청가로 된 진짜 안전한 처방으로 리뉴얼이 될 예정이니까 기존에도 많이들 사랑해 주셨지만 더욱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애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